그 무장한농만 죽이면 돼 무장한농 최전 일로와보지..... 오오!!! 오오!!! 이, 별별... 종류로 다 죽어보는군요 진짜로 별별 종류로 다 죽어보고있어 퀴즈의 퀴즈의 랩 자리가 안섰나? 아냐아냐 자리 여기 좋아 와라 자 이쪽으로 오면 자 한 명 죽이고요 자 오케이 폭발을 하나도 하나밖에 안썼어 나오시지 총 새..새로운건가? 바이러스 퍼뜨렸나? 아까 바이러스 안퍼뜨린거 같은데 근데 메를루는 왜 말하는거지? 자 자 가까이 왔을때 죽이는데 abc1234님 어서오세요 자 abc1234 자 일단 맞은거 같애요 자 일단 맞은거 같애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쯔! 이게 끝이 아니야? 얘 배후에 또 누가 있다는 건가? 자 가죠 이 감시 카메라도 없는 낙후된 지역에서 나가자 해커의 아주 그냥 뭐야 데드존 해커의 데드존 어! 내 오토바이! 내 오토바이 여기다 세워놨는데? 네? 아 데미안 네 녀석을 죽이고싶어 아주 얄미워 죽겠어 그냥 조금 난 적은 데이터 없는 거 아니 너는 다 없으면 네 모든지 내가 니키 네네 내가 너를 얻게 내가 너를 얻게 너는 맞을 수 있어! 네네 우리 다행히 이제 외부 근데 잠시만 스킬트리해서 아이디 제조 자 아이디 포인트 근접 아이디 어어 자 스킬포인트 나 데려왔네 시티 워스 스캔 어어 이야 대박이다 야 저거 좋다 추가 배터리 찍구요 자 이것도 찍고 프로파일러 채소가 자 일단 만들어요 근접 아이디 자 만들구요 어? 아 모자른데? 재료가 모자른데? 아 이제 재료가 많이 모자른데? 재료상에 한번 가야겠다 재료상에 어딨나 찾아요 여깄네 아 이거 사유나라 에디 샵포야 미니어처님 반갑습니다 미니어처님 반갑습니다 재료상에서 여태까지 재료상이나 무기상을 거의 안가가지구 어어 몸에 좋은 아가씨들 BDSM 전문가 오우 BDSM 여성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근데 직업이 매춘부 매춘부야? 무서운 붓인데 BDSM의 달인이라니 저쪽사고 자쪽사고 5만원으로 퉁 칩시다 어 태칸님 어서오세요 5만원으로 퉁 으하하하 흐하하하하 저런거 하면 보통 기스 밖에 안나면 예 그냥 그 가가면요 저런걸로 가잖아요 그 기스 코팅해주는데 가면은 그 대게 약이 파 약을 팔아요 뭐 이렇게 하는게 그거 사가지고 그냥 쓱쓱쓱쓱하면 없어지더라고 자 모두 판매 뭔지 모르지만 재료 다 사구요 화학재료 자 다 만들고 세로스루탄도 다 만들고 자 블랙하운드 한 만들어놓구요 시티오스케는 잠깐만 시티오스케는 거기서 사자 통신방에 하나 만들어놓고 아니에요 자 거기 있죠 트리비아 트 뭐지? 트 트 어쩌고 제츠케 걔네 집에서 잠깐 가죠 여기였지 토비아스 가자 아닙니다 오 달리는거 하나 시원시원하단 말이야 오토바이가 오 잠깐 자 유턴 한번 하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오 나 묘기를 묘기를 부리고 있어 어쨌든 석세스 아 나 오토바이로 묘기를 겁나게 잘 부리는거 같애 자전거는 없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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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버프갖고 자전거로 겁나게 달리면은 흫 아 부딪혔어요 조심해야돼 이게 스토리만 따라가면 이 시티오에스는 모두 다 해결이 돼 뭐야 해제가 되는군요 자기가 뭐 가가지고 일부러 뭐 이렇게 연결할려고 할 필요 없이 모든 곳을 다 시티오에스 해제가 되게끔 되있네 케이스에스님 어서오세요 자 시티오에스 스킨 그냥 다 사요 이걸로 시스템키는 얻기가 어려워가지고 여기서 한 번에 다 사고 자 돈도 많으니까 이거 무기상도 한 번 가볼까? 나 무기상도 한 번도 안 가봤던 거 같아 왜 쭉쭉 가요 쟤들 왜 왜 그러는 거야 뭐 막 소리지르고 있는데 혼자요 얘 총은 웬만한 건 다 했을걸 애들이 내가 무기상으로 안 가도 애들이 다 갖고 있어 스토리 하면서 다 줘 다 주죠 모바일 도전이라 저런거 저런거 한 번씩 저 모바일 도전이 뭐냐면 어 앱이 있어요 어 이 이거 앱이 있는데 앱으로 그 사용을 하면 저격소총 저격소총 잠깐만요 말은 좀 이따가 잠깐 할게요 저격소총 중에 어 이거 45,000 뭐야 이거 반자동 저격소총 대박인데 이거 유탄발사기 유탄발사기 펌프 액션식 유탄발사기 단발 유탄발사기 와 이거 4만얼마야 자 이거 하나 사구요 4만얼마는 너무 비싸요 야 안 아 그거 뭐 나 웬만한건 다 있을줄 알았는데 와 이거 뭐야 전자동 돌격소총 전자동이야 전자가 들어가있는건가 탁 SMG SMG중에서 혹시 소음기 달려있는 총있나 어 있네 22,000이네 근데 야 돈이 많이 들어요 저거 사느니 저격소총을 좀 센걸 사가지고 거아 관통력은 거의 무적 바로 이거죠 한방에 죽일수있는거요 더블지점님 어서오세요 자 이거 하나 사구요 SMG도 아 이제 돈은 다 쓰지마자 뭐야 молод다 아 아 다